여기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 골목 수십 년 내공의 소문난 중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수정가 유니짜장이 특히 맛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가게도 겸하고 있었네요 유니짜장 2개와 탕수육 주문했습니다 고기곤 숙소로 입어들어 왔습니다 고기곤 안에서 시원한 상태로 와야겠습니다 고기곤 재킴 스파이퐁 맛있어서 고기곤 내추리알 내추리알 옆에 육수 껍질 껍질 뼈 그렇게 acked 이맛 이맛 젓가락 고추에 있는 게 일을 줄여서 이번에는 고추에서 공공 과학을 기울여서 inar 주문 배고파 뽀뽀 도마방 오오오 흠흠 좋네 짠 짠 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